SK미래관의 공간예양 문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과 이유에 대해 김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문사역의 캠퍼스 내 SK미래관 건물의 모습입니다. SK미래관은 2019년 학우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원 및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취지로 지어진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큰 건물입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된 신축 건물인 만큼 많은 학우들이 공부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달리 1인식인 캐럴과 8에서 10인식인 그룹 스터디룸은 공간예양 모바일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용을 위해 앱으로 예약 시도를 해보지만 해당 일자에 예약 가능한 방이 검색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듭니다. 실제 이 시간에 캐럴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달리 대부분의 방이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공간 시간을 보내거나 집중해서 공부하려는 학우들의 불만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공간 때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서 미래관을 자주 찾게 되는데 항상 텅텅 비어있는 캐럴을 보면서 저긴 대체 누가 쓰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캐럴을 쓰려고 공간예약 앱에 들어가도 해당 시간대에 사용 가능한 캐럴이 없다 이런 안내 문구가 뜨고요. 누가 쓰고 있으면 납득을 할 텐데 텅 빈 캐럴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사용 불가능하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약을 못하는 사람은 많은데 빈자리도 많은 상황. 원인은 예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때문입니다. SK미래관 시설은 예약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스터디룸은 사용 시 관계자에게 실물 학생증을 맡겨야 하고 과학도서관 열람실 또한 예약 후 10분 이내에 입장하지 않으면 좌석 배정이 취소되는 등 교내 타 건물들에서는 학생들의 노쇼 방지를 위한 대책이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SK미래관의 경우 예약자에게 따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특히 빈번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쇼에 관한 규정을 만들거나 예약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등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UTV 뉴스 김혜진입니다.